2명의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.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표준주택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 7천만원으로 올해보다 1.9% 올랐습니다.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.8제곱미터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.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옥 디엘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 5천만원이며 올해보다 2.5% 상승했습니다. 3위는 삼성그룹 포함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입니다. 내년 공시가격은 171억 7천만원으로 올해보다 2.2% 올랐죠. 4위에 오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67억 5천만원으로 3.0% 상승했습니다. 공시가격 상위 단독주택 10곳의 순위는 1년 새 변동이 없었는데요. 10곳 중 7곳이 용산구에 있고 나머지는 강남구 삼성동 2곳, 서초구 방배동 1곳입니다.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내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1억 7,54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올해보다 0.7% 상승했습니다.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업무용지의 내년 공시지가가 1억 1930만원으로 3.6% 오르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업무용지는 1억 1910만원으로 1.5% 상승하며 공시지가 상위 9위와 10위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. Budd Nobody 편 conhe증 Chernobyl 편들 한글자막 by 한효정